킹스턴 리뷰를 하려는데요. 그 리뷰에 앞서서 제가 셀레스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알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셀레스천 기종을 써봤고 또 앞으로도 더 못 써본 기종이 많기 때문에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셀레스천은 현재 망한 회사에요. 1924년부터 2003년까지 존재를 했는데 1924년부터 시작된 만큼 정말 역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의 오디오 제조사, 스피커 제조사였습니다. PA 같은 분야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얘기를 떠나서 일단 킹스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죠. 가장 큰 특징은 스탠드와 본체, 북셀프 2A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재가 인조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겁고 또 취급이 인조대리석인데 이게 약간 더 우리 싱크대 상판 같은 인조대리석이 아니라 조금 더 돌에 가까운 인조대리석이에요. 돌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고 이렇게 막 놓게 되면 약간 끝에 조금 갈리기도 하고 돌가루가 살짝 나올 수도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SL, 이 앞전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SL700, SL600, SL6, SI 이런 류의 모델들에 비해서 유닛에 대한 구성은 거의 같아 보이는데 외부를 인클로저와 스탠드를 구성하는 물질을 굉장히 무겁고 아주 단단해서 내부의 공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음의 성향이 기존 셀레스천과 상당히 다르고 거의 하이엔드 1997년 나온 모델인데 현재의 하이엔드 중에서도 굉장히 맑고 섬세한 스피커들에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외형도 무슨 디자인도 좋지가 않은 편이죠. 무슨 방금은 무슨 모아이상 같기도 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회절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구성은 뒤에서 언급할 경쟁작이라고 할 수 있는 BNW, 노트러스 805하고도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가 왜 썸네일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만드니까 망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위쪽이 한 17km 되고 스탠드가 한 15km 돼요.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이쁘잖아요. 뒷부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때도 조금 타는 재질, 흰색인데다가 때도 타는데 떨어뜨리면 깨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나무류나 가벼운 스피커들은 떨어뜨린다고 해도 모서리 좀 나가고 만다면 물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 깨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정도에서 불리하고 무게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전용 스탠드고 이 스탠드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 스피커예요. 또 이 스탠드를 다른 스피커로 올려놔서 쓰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고정되게끔 3점 지지 방식이긴 한데 무리해서 올려놓으면 올려놓겠습니다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적합하지 않고 오직 킹스턴끼리만 쓸 수 있는 스탠드와 북셀프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신제품 유통 과정에서 유통 부담까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빨 좀 나간 제품이라든가 전시했을 때 또 유통 과정에서 손상된 것들은 또 보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수출할 때 무게에 대한 운송료 이런 종합적인 유통과 운송 이런 불편한 것들 이쁘지도 않은 구조,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나왔던 이것도 노틸러스 805도 1997년도에 처음 나온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둘이 출시 면도가 비슷한 스피커입니다. PNW는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으면서도 트위터를 따로 완전히 별도로 뽑아서 마이크처럼 생기긴 했지만 누가 봐도 처음에 인상이 눈이 가는 케블라 노란색 케블라 콘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예뻐요. 마감이 좋고 스탠드도 전용 스탠드라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지만 스탠드도 가벼워요. 스피커 9kg, 스탠드 7kg 그러니까 이동이나 이런 거에서도 훨씬 더 편하고 유통과정도 쉽고 실제로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잘 팔리게끔 구성이 된 그러면서도 음질이 나쁘지 않은 이런 경쟁자들이 있는데 셀레스천은 왜 망했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지금 805가 등장한 건데 외관, 디자인, 상품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리에만 집중한 제품을 만들다가 셀레스천이 망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킹스턴과 더불어서 셀레스천 7,000 5,000, 3,000 같은 중역대까지 리본으로 커버하는 그런 류의 아주 참신한 시도 같은 것들이 킹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시도를 양산이 아니라 컨셉 같은 거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양산에서는 조금 더 상품성을 끌어올린 제품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컨셉 제품, 오디오 매니아들이 하는 짓을 셀레스천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퀄리티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대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하다못해 SL600과 700의 알루미늄 잉크로저만 해도 지금의 YG 어쿠스틱이나 매지커와 같은 브랜드들이 현재 2010년도 이후에 해냈던 이러한 성과들을 셀레스천은 1990년도에 이미 이룬 수준의 대단한 브랜드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대리석 구조는 윌슨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메테리얼 이런 구조를 복합물질로 해가지고 공진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인클로저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초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대중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브랜드에서 만들었고 디톤 시리즈도 그렇고 이때 무렵에는 5.1채널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서 좀 회사가 커서 좀 많이 팔아서 이문을 남겨야 되는 그런 류의 회사인데 이런 마니악한 오디오 파일들 오직 소리에만 집념을 넣은 그런 제품들을 만드다 보니까 망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SL600, 700, SL6, SI는 이중접합 구조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데 킹스턴은 SL600과 같이 그냥 일반 엣지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유닛에서 저는 유관상으로는 특별히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3인치 알루미늄 으로 보이고 우퍼는 이제 폴리 계열의 우퍼의 6.5인치고 고무 엣지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상적인 스피커라는 건데 소리가 정말 차분합니다. 정말 배경이 정숙한 가운데 또랑또랑 들리는 이 아름다운 중고욕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앰프 좀 받쳐주고 공간에서 볼륨 좀 올려주면 밀폐형 구조에서 나오는 이 사운드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떨림을 근본적으로 최소화된 구조라는 게 정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윌슨의 복합물질이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인조대시력 구조도 굉장히 공진에 있어서 탁월한 인클로저라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지금 2020년도에 정말 수천만 원대의 기종들과의 비교까지는 어려워도 BMW라든가 KF라든가 이름만 되면 유명할 만한 브랜드들의 북세프 최정상급 기종들에 비해서 중고욕의 맑고 아름답고 순도 높고 제가 미사호구를 자주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최상급, 킹스턴의 중고가격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기종들에 비해서 절대 빠지는 소리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정말 그 공기마저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라는 점이 정전형과 스타일 자체는 다르지만 그만큼의 임팩트를 주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미 방출한 지 제가 근래 이사를 하면서 방출을 하고 왔습니다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스피커이고 이런 스피커가 몇 대 많이 팔리지 않아서 중고장터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스피커라는 점이 너무 아쉽고 이러한 극단적인 모험과 시도를 함으로써 상품성에 더 많이 파는 회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현재 셀레스천은 명맥을 다해서 홈오디오 분야에서만큼은 더 이상 셀레스천을 만나볼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엔지니어를 보유한 또 이러한 제품이 실제로 제품화 상품화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건 오너 자체도 오디오 파일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엔지니어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려고 소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해도 괴랄하게 생겼다든가 못생겼다든가 너무 많은 제조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윗선에서 다 커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결과적으로 약간 뻔하지 뻔한 제품들만 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지점에서 약간의 브랜드마다 당연히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개성이 정말 너무너무 뚜렷한 제품들을 만나보기가 정말 많은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기술이 극단으로 올라와 있는 2022년도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제품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셀레스천이 이렇게 스피커를 만들어서 망한 회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셀레스천은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셀레스천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마치겠습니다.